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블랙스트링입니다. 코로나 일부러 힘든 상황에서 무대에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했던 공연들 중에 좋은 곡들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.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힘내서 좋은 시간을 함께 나중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